사람 일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, 그쵸? 잠깐 밖에 있으니까 기분 많이 좋은가 보다. 돈 드린다는 거 진짠데 안 받을래요? 사람 붙여놓은 거 불편한 거 있으면 그냥 참아. 아 성범죄자한테 쓰는 건데 너도 전자발자 하나 걸어줄까?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내가 뭘 할까 되게 두렵죠. 난 뭘 할까 생각하면 되게 신나는데. 증인이 누군지 찾아내겠지. 그리고 또 죽일라고? 상상력이 딱 거기까지죠. 아무리 생각해도 딱 거기까지잖아. 그럼 도주라도 하려고? 출국은 금지됐으니까 바다로 나가야 할 거야. 튀는 순간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 거고. 내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? 그럼 실망인데. 너 뭐 좋아하니? 좋아하는 거나 미련 없이 실컷해. 시간 별로 없으니까. 그럴 생각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생각하니까 되게 흥분되고요. 그니까 콕콕 숨겨요. 그냥 쏴버리게요. 그럼 내가 뭘 할지 볼 수가 없잖아. 뭐라든 해봐 대신 목숨 걸고 해야 할 거야. 그 정도는 걸어야 승부가 짜릿하겠죠? 미яс님. 필름 until next is the president